네 안녕하세요 범호포인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칼리 리눅스 최신 버전 2020년도 첫 번째 버전을 기준으로 이 안에 설치되어 있는 메타스프레이트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 저희가 온라인 강의의 메타스프레이트 강의들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버전에서는 또 다른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2020년도 버전으로 또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메타스프레이트 강의에서 또 다루지 않았던 또 이제 서준석 강사가 했던 것을 제 입장에서 또 설명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시리즈로 이렇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셨다면 저 같이 이제 가상 환경에서 이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불러오는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많이 공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이 vmware 플레이어 아니면 워크스테이션에서 불러오는 방법을 설명을 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음 저같은 경우는 이제 vmware 워크스테이션으로 불러오도록 하게요. 자 icapid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거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에 칼리 리눅스 2020년도 버전을 설명했던 영상이 있죠. 이 앞에서요. 예 그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요. 요거는 그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2020년도 버전 같은 경우는 저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 2019년도 버전까지 좀 익숙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조금 변화가 있어요. 특히 제일 큰 변화는 이제 칼리라는 유저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수도 권한을 획득할 수도 있고 루트 권한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하는 대로 그냥 쭉 칼리칼리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로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의도가 있겠죠. 왜냐하면 칼리눅스가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이 점검할 때 사용할 때 요것을 통해 가지고 공격자가 혹시나 획득을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그런 위험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그냥 칼리칼리라고 여러분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을 좀 계속 익숙해지도록 할게요. 저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칼리눅스를 로그인을 하시면은 메타스플리트가 여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칼리눅스에 제일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메타스플리트라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메타스플리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메타스플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구글에서 메타스플리트 이렇게 치시면은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펜시브 스킬티라는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 오펜시브 스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칼리눅스, 메타스플리트 이렇게 다양한 정보들, 트레이닝, 코스나 이런 것들, 교육, 랩스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리트도 여쭤보시면은 메타스플리트 관련된 이 페이지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정보들만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충분합니다. 메타스플리트에 대해서는요. 물론 이제 뒤에 좀 뒤쪽으로 좀 가시면은 여기에서 설명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메타스플리트 프레임워크라는 그런 기능들을 하나씩 이렇게 매뉴얼식으로 설명하는 것 뿐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리트를 실제 더 자세히 잘 사용하시려면은 이 공격 코드들을 이제 메타스플리트로 변환을 하고 이제 그 공격에 대해서 원리들을 분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런데 그 취약점이 이제 수백 가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씩 좀 공부를 나중에 장기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타스플리트에 대해서 아키텍처에 대해서 좀 설명하기 전에 이 메타스플리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메타스플리트가 동작하기 위한 뭐 이렇게 요구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있어요. 이쪽입니다. 인트로덕션 쪽에서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설명하는 것들을 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메타스플리트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칼리 리눅스 안에 있는 이 메타스플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칼리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메타스플리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메타스플리트의 데이터베이스를 초기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초기화를요. 그래서 수도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관리자 권한을 잠시 이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msf.db.init 해서 초기화를 시킨 겁니다. 항상 요거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칼리 패스워드를 채시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메타스플리트가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초기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키마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메타스플리트는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하나의 그런 기능들 여러 가지 기능들 그 다음에 어떤 코어들로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들을 제공을 해주고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요거는 뒤에서 저희가 아키텍처 설명할 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도 그 다음에 포스트그랩 SQL 서비스죠. 여기서 수도 서비스 그 다음에 포스트그랩 SQL 스타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이제 메타스플리트에서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랩 SQL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작을 해두시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제 바로 시작하셔도 동작은 됩니다. 동작은 되는데 중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일부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준비하는 동안에 그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비스를 미리 이렇게 올려두시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요 서비스를 이제 저희가 칼리디눅스에서 동작을 할 때 시작을 할 때 등록하는 방법들은 뒤에서 한번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도 요거를 클리어를 시키고요. 수도 그 다음에 msfconsole 그 다음에 이렇게 동작을 시키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관리자 권한이 아니어도 어느 정도 동작은 되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두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격 코드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거 이외에 또 다른 공격 모듈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션들을 맺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관리자 권한이 아니면 정상적으로 세션이 안 맺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 msfconsole 이렇게 명령을 치시기 바랍니다. 요게 굉장히 귀찮을 수가 있어요. 사실요. 그래서 칼리눅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이렇게 좀 보면은 이제 그 루트 권한으로 실행을 하기를 원하거나 이제 로그인을 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냥 익숙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기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익숙해지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화면을 좀 줄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렇게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면은 요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요거는 이제 칼리눅스에서 이 환경에서 실행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칼리눅스입니다. 칼리눅스를 설치를 해서 요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은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칼리눅스 안에서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호스트에서도 많은 램 성능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하나씩 하나씩 다 가상 환경으로 운영체제를 동작을 시키고 그 리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칼리눅스 안에서 여러분들이 동작 시키려면은 적어도 약 2기가 정도의 램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칼리눅스 자체가 이제 램이 2기가 정도 이제 할당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도구들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예 2기가 정도가 꼭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메타스포리트를 사용을 하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사용하다면은 2기가도 사실 부족함을 좀 느끼실 겁니다. 나중에 좀 버벅거려요. 사실은요. 그래서 성능이 좀 괜찮다라고 한다면은 공격자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약 4기가 정도를 조금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제가 이제 프로 버전 메타스포리트 프로 버전을 이제 칼리눅스 안에서 설치하는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사용하는 방법들 활용법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메타스포리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유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커뮤니티 버전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메타스포리트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스포리트 프로만 동작하는데 적어도 4기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메타스포리트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것이 넥스포즈라는 취약점 도구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8기가 정도를 요구를 합니다. 8기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이거 취약점 진단 도구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포리트 프로 버전 같은 경우도 사실 4기가라고 하는데 또 얘도 8기가 정도를 좀 안정적으로 요청을 합니다.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면은 16기가예요. 그러니까 뭐 같이 동시에 돌리는 경우들은 거의 없지만은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실무에서 구축하려면은 굉장히 큰 성능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기가 정도 얘를 조금 보고 있습니다. 칼리누스 게스트 여기서 이제 게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 가상 환경이에요. 이 가상 환경에 이것들을 이제 게스트OS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게스트OS 같은 경우에도 약 한 2기가 정도를 요청을 합니다. 1기가로도 이제 동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메타스포리트 테이블도 있고 윈도우즈도 있는데 이제 우선 여러분들이 이 메타스포리트 칼리누스만 있으면 안 되겠죠. 얘는 이제 공격자예요. 얘는 공격자이기 때문에 얘가 공격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들을 구축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아만들로 희생자 우리가 희생자 P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희생자 PC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우선은 메타스포리트 같은 경우는 칼리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설치는 가능합니다. 근데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추천을 하고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이렇게 성능 같은 걸 보면 윈도우에서 잘 동작하긴 동작하는데 윈도우즈에서 만약 얘를 동작을 시키면요. 이 백신에서 이제 탐지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공격 코드의 모음이다 보니까 이 백신 쪽에서는 이제 바이러스로 이렇게 탐지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에서도 여러분들이 만약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윈도우즈 가상환경 생성하는 것들 여러분들 좀 검색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다루도록 할게요. 거기서 하이퍼바이저 방식의 그런 VM을 생성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도 올려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칼리눅스의 이미지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학생들 이렇게 강의를 하다보면 아마존 쪽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칼리눅스를 아마존 쪽에서 또 동작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좋은 겁니다.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외 서비스 대상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의해킹을 하고 할 때 사실 이렇게 가상환경들을 구축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괜찮은데 대외 서비스 같은 경우 같은 경우 점검을 할 때 똑같이 공격자가 또 외부의 대외 서비스에 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션 같은 거 나중에 이제 공격이 성공하고 난 뒤에 세션이 맺어진다고 하는데 이 가상환경에서 동작을 하다보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화벽 문제들도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가상환경 칼리눅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요거를 직접적으로 대외 서비스 고객 서비스에다가 이제 어떤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스캐닝 같은 경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공격이 다 성공한 다음에 뭔가 세션들을 연결을 하고 할 때는 여기다가 올리셔가지고 점검을 하시는 것도 괜찮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뭔가 구축하기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AWS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성능을 좀 많이 좋게 해서 얘는 진단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 서비스에다가 요즘 서비스를 또 많이 올리죠. 요즘요. 여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존 서비스 대상으로도 저희가 모이해킹을 진행을 합니다. 모이해킹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 서비스 대상으로 모이해킹 할 때도 이 아마존 서비스에 있는 요 칼리 리눅스나 메타스프리트로 점검을 하면 괜찮죠. 더 좋죠.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아마존 서비스에다가 여러분들이 구축을 한다면 보완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혹시나 여기서 외부적으로 오픈을 해놨는데 이쪽으로 누군가가 SSH로 붙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점검했던 그런 아마존 대상이나 그런 것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위험하겠죠. 항상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이렇게 아마존에서도 올리고 있다는 것이고요. 구글 플랫폼 서비스나 그런 데서도 거기다가 더 올릴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클라우드 서비스나 그런 데도 동작을 할 수 있다. 어차피 클라우드 서비스도 다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희생자 PC 같은 경우에는 메타스포리트 태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메타스포리트하고 메타스포리트 태블하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메타스포리트 태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뭐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자입니다. 희생자. 그래서 메타스포리트 태블은 이 메타스포리트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희생자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공개할 때도 메타스포리트 태블 대상으로 많이 공격을 대상을 합니다. 제일 적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타스포리트 태블은 여기 소스포지 쪽에서 받으셔가지고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대로 VM에다가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듯이 나트 환경이나 아니면 호스트 온리 모드로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이렇게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외부에 공개가 되면은 좋지 않죠. 이거를 이제 메타스포리트 태블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내부에다가 구축을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얘가 외부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내부 시스템에 침투가 돼서 얘를 통해서 이제 다른 곳에다가 번지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메타스포리트 태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나트 환경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IP가 잡히게 되는 것이고요. 19168.130 저는 237로 잡히게 되고 여기서 이 IP 칼리뉴스 IP 같은 경우에는 새로 하나 좀 띄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ifconfig도 못 치게 돼 있어요. 나중에 bash를 등록하면 되는데 그냥 익숙해집시다. 그래서 수도 ifconfig 해가지고 치시면은 여기는 128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대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여기가 129였나요? 137이었지 137. 그래서 핑 192.168.130에 137 이렇게 핑을 때려가지고 살아있냐 죽었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이 되면은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저희가 중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쪽에 클릭을 하시면은 웹브라우저라고 있습니다. 이 웹브라우저는 파이어박스예요. 파이어박스이고요.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여시고 이 기가도 이렇게 좀 느리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메타스포이트 태블에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요게 이제 환경 구성을 한 거죠. 이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메타스포이트 태블 아 메타스포이트 아 저도 헷갈리네요. 메타스포이트 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공격자 요쪽에 요거에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것은 요런 식으로 하나 이제 구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아와 패스원은 msf-admin, msf-admin 여기에 써 있어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써 있죠. 그대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즈 PC예요. 메타스포이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시면은 이렇게 리눅스 시스템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윈도우즈 기반에 올라와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잖아요. 윈도우즈 운영체제가 있으면은 윈도우즈 자체의 취약점들을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SMB 취약점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여러가지 뭐 이게 윈도우즈 관련된 그런 취약점들이 있는데 요런 취약점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위에 올라와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어요. 그 어플리케이션들을 공략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죠. 윈도우즈 취약점 자체를 공략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많은 취약점들이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윈도우즈 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웹서버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 미디어 플레이 같은 경우나 뭐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막 올라와져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략하는 목적으로도 우리가 윈도우즈 가상 환경을 설치해서 테스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군이라고 오피스 PC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구축한 다음에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어떤 오피스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면 한글 뭐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시다 보면은 또 요거를 버전별로 다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오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전 버전부터 시작해서 최근 버전 같을 것도 있고 한글도 또 이번 이전 버전 같은 경우도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최신 취약점을 설치해 놓고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없습니다. 저도 그거를 쉽게 못하죠.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버전별로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되게 대량의 가상 환경들을 구축을 해서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나중에 이제 막성 코드 분석할 때도 그렇게 구축을 해요. 그래서 윈도우즈 구축을 할 때는 이쪽에서 제공을 해주긴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DV 윈도우즈 이게 디벨로스 윈도우즈 디벨로스 윈도우즈 디벨로스 윈도우즈 디벨로스 윈도우즈 디벨로스 윈도우즈 디벨로스 윈도우즈 그래서 구글에서는 버추얼 박스 이렇게 버추얼 박스 윈도우즈 윈도우즈 7 환경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환경 이것들을 제공을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윈도우즈 10 환경에 테스트 11만 조금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검색을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구하셔도 되긴 되는데 요걸 또 아니면 설치하셔도 괜찮습니다. 윈도우즈 10 환경이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오피스 환경이 다 윈도우즈 10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대로 요거를 다운로드 여러분들 vmware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윈도우즈 같은 거 이스텐션 아니구나 커뮤니티 버전인가요? 윈도우즈 서버 같은 거 2006 서버를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평가판이죠. 평가판 평가판을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평가판을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평가판 사이트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평가판들을 또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테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만약 구축을 하고 싶다. 윈도우즈 환경에다가 웹서버를 구축을 해서 거기에서 메타스포리트라는 것을 진짜 실무처럼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이미지를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IS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2년도 버전으로 제가 이전에 공개를 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링크를 찾아 가지고 걸어 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셔서 그 위에다가 워드프레스 환경 같은 경우나 아니면 공개되어 있는 다양한 웹서버들을 구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이 환경 위에다가 특정한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걸 그러면 설치하면 좋겠냐고 했을 때는 이 eSportDB 사이트 있죠. 이거는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eSportDB 공격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쪽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을 취약한 것들도 있고요. 리눅스 환경에서 취약한 것들도 있고 웹서버 자체에서 뭐 이렇게 취약한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환경들을 설치하시고 난 뒤 이쪽으로 테스트하셔도 되고요. 윈도우즈 자체의 취약점들을 여러분 테스트할 때 이렇게 구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설명이 정말 잘 되어 있죠. 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지금 현재 저와 같이 공부하기 전에도 전에 이것들을 랩을 하나씩 하나씩 구축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를 좀 볼게요. 네 다음 페이지가 이제 메타스포레이트 아키텍처입니다. 아키텍처이고요. 이것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메타스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좀 잘 안 보이죠. 제가 좀 이렇게 키울까요. 자 메타스포레이트 같은 경우는 프레임워크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요. 자 좀 제가 확대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화살표대로 얘가 가져와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보시면 알리엑스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코어라는 애가 있죠. 어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건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개발을 여러분들이 직접 플러그인 개발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거의 건들 것이 없어요. 코어에요. 코어. 그래서 알리엑스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루비 환경으로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엔진 뭐 그 역할을 하시면 되고요. 제일 이제 제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쪽에서 이제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거죠. 파이썬 같은 거 여러분들 프로그램 할 때도 이 파이썬의 라이버리들이 있잖아요. 그 라이버리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제일 기본적인 루비 환경에 필요한 그런 언어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코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어라는 부분이 바로 이제 매니저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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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역할들을 하고 하나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코어입니다. 핵심이죠. 핵심이요. 그래서 이 핵심의 역할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뒤에 있는 익스텐션에 플러그인드가 있거나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명령어들, 어떤 기능들이죠. 기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제 얘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능들은 이쪽에 코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핵심 코어는요.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션 매니저가 좀 크게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세션 매니저입니다. 세션 매니저. 이 세션이란 것은 연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웹서비스 이용할 때도 세션이 연결되어 있다. 뭐 이렇게 많이 이야기 하잖아요. 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격이 다 성공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공격했던 PC하고 그 다음에 메타스플리트하고 세션들을 연결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추가적인 공격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션들이 매니저지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공격들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백도어 역할이라고도 하는 그런 네트워크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관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나 모듈 같은 거나 플러그인들을 또 우리가 가져와야 해서 사용했을 때 그들을 사용했을 때 그것들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코어라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베이스, UI 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할 부분들은 이 베이스겠죠. 그래서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사용할 이러한 기능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이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능들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것들을 명료를 통해 가지고 가져와서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베이스에는 당연히 이 기능들의 그런 코드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겠죠. 여러 가지 코드들이 들어가 있고 뭐 로그인 담당하는 거나 환경 설정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직렬을 시키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을 맺어주면은 세션 맺어주는 것들에 대한 명령어들 관련된 코드들이 이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쪽을 바라보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구축했던 그 칼리뉴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서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서치 톰캣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뭐 이스프로이트, 어슬리어슬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포스트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됐죠? 이스프로이트, 그 다음에 포스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어슬리어슬리,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폴더, 디렉토리들이 있죠. 그래서 이 기능들이에요. 이 기능들이 바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을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면은 1900, 1095개의 확장, 어슬리어슬리 확장 기능이라고 이렇게 좀 많이 표현을 합니다. 확장 기능 정도요. 그 다음에 공격 코드들, 1906개 공격 코드들, 그 다음에 45개의 인코더, 그 다음에 10개의 넙스 기능들, 그 다음에 포스트 기능들, 그 다음에 우회하는 7개의 우회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하나씩은 나중에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메타스포리트를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각각마다 폴더에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명령어를 쓰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명령어, 이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코어라는 곳 쪽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죠.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그 UI 화면들이 있습니다. UI요. 메타스포리트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아미테이지라는 것들이 연결해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웹 UI라는 것이 좀 제공을 해줬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로 버전에서가 웹 UI죠. 그래서 프로 버전을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은 UI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클릭 클릭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죠. 클릭 클릭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콘솔 같은 경우는 현재 콘솔하고 CLI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는 그 화면 이거죠. 이것이 이제 이 화면이고요. 그 다음에 웹 UI는 뭐 GUI 버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미테이지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한번 좀 다루도록 할 건데요. 아미테이지도 뭐 공식적인 것은 아닌데 아미테이지를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키텍치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요거 폴더는 요거 디렉토리는 하나씩 하나씩 접근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좀 볼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 때 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타스포이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하나씩 하나씩 여기 찾아보면서 또 실습도 하고 그런 것으로 하나씩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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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